이제 운전면허시험의 첫 관문인 이론시험에 대한 공부를 아이폰 같은 애플의 휴대용 기기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ICBC는 지난 2일 면허시험을 위한 가이드 책자인 Learn to Drive Smart의 전자버전을 공개하고 icbc.com의 웹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전자버전에는 안전운전요령 등 각종 팁은 물론 기본적인 교통법규, 응급상황 대처요령, ICBC 지점 위치까지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재반정보와 상식이 들어 있습니다. 무엇보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시험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어 첫 시험 응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모의시험은 임시로 구성되는 약 25문항식으로 만점을 얻으면 열어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늘어나는데 동영상에는 실제 시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등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ICBC 애덤 그로스먼 대변인은 이번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업데이트된 각종 안전운전 정보가 망라되어 있어 기존 운전자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